반갑습니다 박창민 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음 좀 제대로 된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민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호주 이민이 특별히 어떤지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 이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라기보다는 이민을 오는 과정 자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이민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받기까지 과정이나 조건이나 프로세싱 되어가는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할수록 잘 해올수록 이민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공부들을 하고 정보들을 습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 나는 이민을 가서는 안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조차 실패하는 인생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런 어젠다를 놓고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공하는 이민에 준하는 한국에서의 성공하는 가족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을 오히려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민을 준비한다면 한국에서부터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민 선배들이 그런 알곡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려서 줄 수 있을 때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해외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올리는 내용이에요 생활비 얼마나 들까 호주에서 생활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까요 물가가 비싼 곳이라는 것들은 찾아보셔서 아실 테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면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시죠 자 구글에서 호주 4인 가족 생활비 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가 올라오고 네이버 블로그가 올라오네요 기초 생활비 얼마나 벌어야 하나에 대해서 신문도 이렇게 글들을 올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스팟 이런 것을 통한 뭐 여러가지 주로 이제 블로그에서 실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 생활비를 공개해 놓다시피 하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물론 제가 해봤어요 여기에 이제 제 화면에 에버노트를 띄워 놨습니다 이제 4인 가족이 아니라 저는 5인 가족이죠 5인 가족 기준에서 호주 생활 그리고 체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뽑았고 일반 생활 항목에 대해서 집 관련돼서 뭐 임대료 또는 구입을 했을 때 원리금 상환에 얼마가 들까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을 실제로 목돈을 주고 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럼섬으로 큰돈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차량 유지비 만들겠죠 하지만 제 할부금을 내고 차를 사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자동차 유지비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기름값 그 다음에 차량 등록비를 연간으로 했을 경우에 월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얼마가 들까 인터넷 또는 전화와 관련된 통신 사용비는 얼마나 들까 그 다음에 전기세 가스비 같은 유틸리티 비는 얼마가 들까 그 다음 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삼시세끼 집에서 해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외식비라는 것들도 필요한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반영했을 때 얼마가 들까 그 다음에 집에서 해먹는 비용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식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클수록 앵길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뭐랄까 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푸어하게 살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굉장히 식비 쪽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큰 아들 둘이 있고 대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한창 커가는 5학년 딸내미가 있기 때문에 한창 크는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른들도 먹을 만큼 먹으니까 많이 드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집에서 이제 나누곤 합니다 그 다음 교통비가 들 것이고요 게다가 저희는 이제 애들이 좀 컸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가고 하죠 그리고 아직은 집을 떠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에게 이렇게 용돈 겸 또 부모로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 생활비 이렇게 다 끌어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당연히 이런 커피 마시고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친구들과 즐기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도 하다못해 월정액을 내고 있고 그죠 영화라도 한 프로 식구들끼리 같이 볼 때도 있겠고 하는 등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비용도 충분히 항목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우리 집은 잔디를 깎거나 수영장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부려서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뭐 배치업해서 뒤에 이렇게 손보는데 돈이 더 들더라구요 그 다음에 아이들 관련된 생활비 라고 해야 되겠죠 애들이 계속 크니까 뭐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바꿔줘야 되고 용도에 따른 신발도 계속해서 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생활비를 합산해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많이 쓰고 있나 게다가 자녀 교육비라고 한번 보더라도 우리는 대학생도 있고 특목고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막내딸은 사립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학비 관련해서 또는 학교에다가 내야 되는 돈을 고려했을 때 꽤 많은 돈이 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비도 저희는 뭐 이렇게 특별히 과외랍시고 하지 않더라도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교육비도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꽤나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제가 다 항목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이걸 공개해서 올리면 좀 너 뭐냐 라는 소리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뭐 제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를 자랑하고 싶은 거 절대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벌어야 될 에버리지를 벌고 있을 뿐인데 역시 왜 돈이 안 남고 계속 빚을 져야 되는지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여는 것은 마땅치 않겠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3인 또는 4인 가족일 텐데 5인 가족 기준으로 게다가 분가를 하지 않은 대학교 2학년인데도 아직 집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특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게 앞으로의 차도 있고 지금 기름값도 그쪽에 따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아 이건 좀 에버리지라고 하는 쪽에서 좀 어긋나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걸 공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제가 무슨 떼부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만화라고 하는 정상 범위에서 조금 지금 바깥으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 범위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는 통계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 하셔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 구글에 있는 호주 4인 가족 생활비라고 하는 블로그에 제가 위에 세 개는 지금 열어 봤는데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4인 기준으로 본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꼭 검색해 보셔서 링크를 한번 눌러 보신 다음에 이런 표준 범위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재량이나 갖고 오는 예산 그 다음에 초반에 월 고정비 형태가 아니라 럼섬으로 한번에 집행을 하고서 고정 생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올린 일반적인 제 과거의 행태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역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정부 쪽에서 발표된 자료들도 지금 모아놓은 것들이 있고요 제가 4개의 웹사이트를 보여드릴 터인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cost of living 이라고 해서 각 도시별로 변차를 이렇게 좀 더서 range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 도시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외식비는 얼마로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로 집행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유틸리티, 스포츠 레저, 차일드케어 그 다음에 의식주 중에서 이제 그 의라고 할 수 있는 입고 뭐 입어야 되는 이런 것들 렌트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감안해서 스스로 이렇게 통계를 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서머리를 보자면 브리즈번의 경우에는 렌트비 빼고 월 기준으로 4인 가족이 4,279불 이라고 해요 그럼 렌트비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렌트비가 보통 4인 가족이 살만한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안 줘도 450불에서 500불을 주당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동네도 생각을 하고 수영장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넣고 한다면 600불에서 650불 정도를 주당 매주 감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시티 쪽에 가깝고 방도 많고 뭐 이렇게 된다면 1000불 가까이도 갈 수 있겠죠 브리즈번에서 1000불에 육박하는 집을 보기는 렌트 하우스로 보는 것은 좀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시든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 600불짜리 집을 감안한다면 뭐 한달이 4주도 아니죠 그죠 4주보다 조금 더 되죠 4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에다가 2,400불을 추가하게 된다면 월 기준 평균 6,679불 정도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올린다면 6,700불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율이 지금 820원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 것들 사실일 겁니다 네 이 뭐 사이트에서만의 코스트 오브 리빙에 근거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다룰 수 있죠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이트를 보여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아 뭐 시드니 무빙 가이드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예제를 한번 뽑아 놓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 드리면 렌트비에 4,000불 시드니입니다 4,000불 그 다음에 모바일 폰에 뭐 45불 인터넷에 124불 교통비에 100불 월 기준으로 기름값 80불 이제 차량은 한번에 럼섬으로 샀대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이제 차를 구입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할부금 내는 이런 비용은 이 집은 없는 거죠 그 다음 vehicle tax 라고 해서 58불인데 아마도 registration을 하는 차량 등록비를 뜻할 겁니다 보험 관련돼서 차량에 관련된 보험 91불 그 다음에 사립 의료비 보험 200불 그 다음에 집에 관련된 보험을 또 내고 있네요 52불 그 다음 전기 관련돼서 100불 가스 50불 물값 그 다음에 카운술 텍스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집을 렌트 산다고 했는데 왜 카운술 텍스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groceries 로 이제 식자재 구입에 월 기준으로 5,000불 해서 토털 6,000불 가까이 쓰고 있고 근데 이 집은 특수하게 이제 또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 관련돼서 머리 깎고 옷 사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토올이라고 해서 교통비 이제 그 도로 사용료죠 이걸 내고 그 다음에 뱅크 체크라고 해서 은행에 이렇게 뭐 은행 수표를 끊을 때 내는 수수료 그 다음에 기타 재반 잡비 해서 대략 554불 해서 그랜트 토털이 6,511불을 월 기준으로 쓰고 있다 시드니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아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4인 기준이었습니다 4인 기준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이트는 제가 일부러 뽑아 냈는데 홈런 엑스퍼스 라고 하는 곳에서 리빙 익스펜스 캘클레이터 라고 이제 넣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해서 쭉 본인 정보들을 넣어가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은 좀 terrorist까지쯤 Photoshop 해줘야 되죠 경기를ES유 Streaming Exemplule of living expenses measure 라고 해서 한번 보죠 에베일리지 Ê기nez couple 그 다음에 four family 라고 해서 4인 기준으로 봤을때 5378불ís 좀 적게 쓰고 있는 집 같아요 지금 지역이 어디 다 이런 정보는 없는데 그냥 내셔널 와이드로 지금 뽑아 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것 그런데 저는 못 믿겠어요 이거보다는 더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ESIC 이라고 지금 정부기구에서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런 계몽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계몽 활동 중에 하나가 Money Smart 라고 하는 활동 운동이 있습니다 Financial Guidance You Can Trust 라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ustralia Spending Habits 해서 이렇게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국가 기준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Weekly 얼마를 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다 넘어가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Weekly Spending을 한번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아래에 이렇게 내용을 구분을 해놨는데 총 5개 카테고리를 나눠 놨습니다 35세 미만의 혼자 사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커플 그 다음에 커플인데 애가 있는 집 애가 있더라도 5살에서 14살 정도로 이렇게 조금 막 젊은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조금 Youngest Child가 15살 돼 있는 어느 정도 좀 중견 뭐라 해야 되죠 노년까지는 가지 않았고 중견에 들어가 있는 집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각 계층별로 봤을 때 주별로 지금 생활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각각 어디에 얼마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보통 요 카테고리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여기서 유학을 하면서 이민을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Couple with Kids 또는 Couple with Kids인데 5살에서 14살 미만의 애가 있는 집일 텐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당 1833불 예 그 다음에 5살에서 14살 미만의 애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주당 2000불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하우징 관련돼서는 458불 355불 이래요 그러니까 500불 안되는 렌트비를 주당 낸다라고 봤을 때 지금 1833불 2000불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렌트비 쪽으로 돈을 더 쓰신다면 이거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주당 2000불 쓰면 8000불 이란 얘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쓰는 건데 뭐 이건 뭐 훨씬 많이 써요 저보다 지금 보면 뭐 레크레이션에 263불 트랜스포트에 309불 술값에 35불 그 다음에 의료비에 104불 뭐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데 366불 336불 기름값 54불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에스익에 들어와서 스마트 아 머니스마트를 찾아서 좌측에 오스트레일리 스팬딩 헤비스를 찾아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이민 오실 거라면 어떤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남아에 가면 황제 이민 된다던데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올라온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한데 호주는 특히나 이제 물가도 비싸고 세율도 셉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 보고 싶으면 불가 뭐 비싸고 그 다음 세율이 센 거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급여를 꽤 높게 받을 수 있는 곳도 이곳 호주에요 네 그 다음에 경력 인정을 한국에서의 경력을 100% 다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와서 실력을 보이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인정 받기는 꽤나 쉬운 곳 중에 하나인 것도 맞구요 국가 보장 항목이 상당하지만 당장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나 소득 생활로 부를 쌓는다는 것은 꽤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장 이렇게 벌어서 써야 되는 애들을 막 키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구요 그나마 가능성 있던 게 렌트비에다가 그냥 공중에 부를 돈을 뭐 태워 버리는 것 대신 그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서 모기지 즉 융자금을 갚고 있다가 그 사이에 캐피터 게인이죠 집값이 올라서 한번에 이렇게 좀 가처분 소득이 되든 아니면 처분을 해서 실질 소득이 되었든 이렇게 목돈을 쥐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부동산 이제 상승에 장이 좀 마감된 편이고 앞으로도 그게 다시 도래 할지에 대한 단기일 내에 도래 할지에 대한 의문이 붙고 있는 과정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퍼 애니에이션 이라고 하는 연금에다가 쌓여 있고 연금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 복리 이상으로 돈을 벌어 주고 실질 금리 보다는 훨씬 높은 이유를 이익률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실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수퍼 애니에이션 연금 펀드의 경우에는 커머셜하게 봤을 때 연기준으로 봤을 때 8% 7% 이렇게 벌어 들인 실적 심지어 나아가서 이머지 마켓에 투자를 제대로 해서 톡톡하게 수익을 본 펀드의 경우에는 12 13% 까지도 이렇게 최근 몇 년 이렇게 나왔던 실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가입돼 있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호주 생활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어서 쓸 때 쓰고 갚을 거 갚고 연금 열심히 싸우면서 오늘에 충실하자 오늘에 충실하자 그 사이에 이제 집이라도 사서 원금을 열심히 갚아갔다면 뭐 한 1, 20년 뒤에 또는 은퇴한 시점에 대해서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원리금 다 갚아서 이제 뭔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나를 위해 돈을 벌어 줬을 거라고 기대되는 연금 자체가 꽤 어느 정도 증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애들 열심히 잘 키웠으면 또 그것도 돈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내일에 대한 꿈은 열심히 꾸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 적어도 호주에서 살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을 늘리거나 차를 좋은 차로 바꾸거나 아이들 교육에 조금씩 하나씩 더 투자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부모로서도 스포츠나 여가를 즐기고 그 다음 호주식 생각은 늘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쩌면 또 그 이상으로 휴가도 또 근사하게 한 번씩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게 짧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놀러가서 바베큐를 하면서 즐긴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꽤 많이 든다라는 것들 다시 한 번 블로그 통해서 검색해 보시고요 한국에서 가셨던 누렸던 편리함들을 다 고스란히 여기에서 이루면서 돈도 벌고 생활비도 줄이고 뭐 이렇게 자산도 증식시키고 연봉도 뭐 천정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너무 많이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여기는 뭐 급식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식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가급적 집에서 많이 해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기브앤테이크, 트레이드 오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조건이 어떠냐를 따라서 영주권 또는 취업이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오셔서 사는 삶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까지도 함께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성공하는 이민생활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셔서 감사합니다